그 분이 보고 싶을 땐 당신 맘속에 파도 잠재우시고 사실은 저에게는 아픔이 있는 곡이죠 대장에서 종양이 나왔고 대장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주 작은 거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파 본 저로서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당신 이름 부르실 거예요 갈릴레이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이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내가 처음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세례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,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갈릴레이야 호수구나 그래서 늘 그 옛날 과거의 그 시간으로 그 장소로 내가 돌아가면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네 갈릴레이야 호수로 오세요 그분을 처음 만났던 곳 갈릴레이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,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속에 갈릴레이야 호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갈릴레이야 호수가 급하게 물결이 막 사나웠을 때 그 물결을 잠자는 게 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제 마음도 제 마음속에 유동치고 있는 그런 것도 잠잘하게 해 주시는 그런 운총을 베푸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 갈릴레이야 호수로 오세요 주님이 기다리시니 주님이 기다리시니 주님 예수님 동생 영상